상민이 형은 골프 안 치죠? 상민이 왜? 슬슬 골로 나오나왔다. 갑자기 상민이. 어떻게. 상민이는 걔는 운동을 안 하지. 그런데 사실 상민이 형이 지금 반장이잖아요. 그냥 반장이면 형님 모시고 골프도 한번 치고 뭐 좀 이런 걸 좀. 야 상민이가 아직도 반장을 하고 있나? 야 상민이가 아직도 반장을 하고 있나? 반장하고 있죠 형님. 아 그래? 그게 이제 따지고 오면 이제 또 형님 없을 때 투표를 한 거라. 아 근데 내가 없었어. 아 그게 반장이 또 반장.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반장은 사실 없어. 반장은 사실 없어. 야 사실 상민이 형. 상민이 형이 형을 조금 약간 디스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.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. 특히 왜 옛날부터 그랬잖아. 아니 그래도 사실 방송에서. 도싱포맨도 다 상민이 형이 꽂았다고 뭐.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. 야 이간질 또 시작됐어요. 농담으로 한 거겠지 뭐.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진담으로. 에이 그럴 리가 있나. 상민이 형이 형 예전에 코인으로 뭐 돈을 조금 이제 뭐 좀 이제 코인 하셔가지고 좀 내려가셨다고. 상민이 형이. 아니 그거를 고소해하더라고요. 너무 고소해요. 코인, 코인 샀다 망했다며. 이게 형 뜻 없는 거야.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. 나처럼 구경만 해 그냥. 뭐? 구경만 해. 아 그거는 좀 아니지. 잘되게 말해야 되는데. 이제 본인이 이제 막았다고 같이 막았다고 그러잖아. 가질 수 없으면 부셔라. 이런 느낌. 그렇지 그거 좀 나도 좀 그렇지. 왜냐하면. 그렇게 하면 좀 위로를 해주던가. 그건 아니지. 반장이 아니지 그거. 아휴. 아휴.